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아침에 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른 아침, early in the morning 혹은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이 시끄럽게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습니다.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였고 이른 아침에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죽이라는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외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가늠한 상대와 함께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고는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비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는 공적인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그냥 일방인들이 아무나 죄인이라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돌로 쳐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죄 지었다고 해서 아무나 사적으로 법도 없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율법대로 돌로 치라 명령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계속 물어보며 대답을 제척했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무 대답 없이 땅에 쓰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랐을 때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 이렇게 둘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인 가늠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혹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가늠을 하더라도 정제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까지 그들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무시하도록 가르쳐 제자들을 만든다고 그들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철저하게 율법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대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는 시대에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운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되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하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즉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가늠을 행한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즉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더 철저한 율법 준수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미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즉 눈으로 생각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가기 싫으면 죄를 짓게 하는 그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네 손이 죄를 짓게 만들어 너를 지옥에 가게 만든다면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크리스천들은 바리세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하신 건가요? 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다른 저와 다르게 가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가늠한 사람에 대해서 정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가늠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부로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함으로 가늠죄를 지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눈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어 가늠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가늠한 눈을 파내지 못하고 죄 지은 손을 자르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가늠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도 가늠하였으면서도 거룩한 척 함부로 정제하며 돌을 던지려는 위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